전화보고 잠시려야 저를 그냥 하나입니다. 자 우리 여요. 몇번째죠? 여요. 네. 같이 하겠습니다. 근데 잠시만요. 제가 바이브를 두개서 인비분도 좀 하고 올건데 오늘 날씨가 옛날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. 오늘 돈 없는 날때까지 돈이 없다. 오늘 선생님 옷도 너무 잘해보셨어요. 엣지있겠다. 따로 잘해보셨는데 너무 이쁘다. 진짜. 오늘 덩덩이 났고 이런 컨셉이 안 나오네. 어쨌든 열권 좀 팔아주시기 바랜다. 내가 실수를 최대한 못해서 아는데 이력서를 잘해보셨어요. 자 여요 같이 보겠습니다. 아니였다고. 3. 1. 2. 3. 2. 3 4. 4 4. 5. 5. 5. 5. 6. 5. 나만큼을 나만한 꿈이 삶은 날도 이의 꿈이 아름다운 세월 속에 오늘도 우리 인생 문주로 돌아 가지는 사랑 못 가는 사랑 내가 좀 바라만한 나를 바꾸냐 있으면 안이는데 없으면 없는데대로 살아야지 천연아촌대로 싫으면 싫은대로 우리 인생 문주로 돌아 천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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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인생 천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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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 sanction 천연아 천연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